멀쩡했던 애가 밥도 잘 먹고 그랬던 애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너무 크게 상처가 나가지고 어? 쟤는 누구야? 아 쟤는 이송에서 오래 밥을 먹었다 어? 쟤도 있네? 저기도 있네? 이거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쟤가 소리 듣고 운때가 많거든요? 다른 애도 있을 때? 저기 있어요 어? 어디? 저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못 오고 쟤에요? 네 보성아 아 이름 있어요? 네 보성이라고 아 김보성처럼 그러니까 용감하고 건강해가지고 보성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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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얼굴이 아픈 뒤로 네 좀 소심해진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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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심하게 부어가지고 잘못 갔나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벌에 쏘였나 이제 별의별 생각까지 다 했는데 그 붓기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이게 터져가지고 이제 피해가 이렇게 막 준줄 흘리더라고요. 안 보여? 위에 없어요. 거기 뭐 올라 있는데? 그 위에 앉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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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이렇게 막 한 번씩 크게 오면 좀 걱정이시겠어요? 네. 애들이 잘 숨어있어야 하는데 많이 활동은 많이 못하는 거 같아요. 몸이 안 좋으니까. 고성아. 고성아. 하얀 고양이 뭐 보셨어요? 그 위에 앉아있어요. 올라 돌아 돌아보면 이렇게 이틀하고. 그리고 막 피 묻혀서 있는 애. 아, 개 찾고 있어요. 얼굴이 피 묻어 있는. 보셨어요? 네. 어머니도 보셨어요? 네. 그렇게 된 지 한참 됐는데. 이런 데가 지 얼굴이. 아, 너무 불쌍하다. 찌그러지고. 지가 피트성이고 그래. 여기서 쭈그리고 뭐 있고. 저기서 쭈그리고. 사람을 무서워해. 내가 이렇게 부르고. 아, 이쁘다. 바람 보면 도망가. 맞아? 맞아. 내가 여기서 돼서. 너무 힘들죠? 오늘의 시기의 메시아. 엄마가 같이 가면 안 돼?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지금 귀가 잘려 있는 게 보이는데 중성화를 겪어내거든요. 그런 애들은 보통 포액틀의 경험이 있어서 일반적인 포액틀 평균으로는 참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네요. 너무 어려움이 예상되네요. 너무 어려움이 예상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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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